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말 그대로 그지같은 망상을 하면서 오직 상상 하나만으로 남편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증거는 아예 하나도 없구요. 털어봤자 먼지 한 털도 안나오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저희 남편은 분명 불륜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알거든 상상 속에서 그 여자랑 다 했다고 원제 정신적 육체적 불륜보다 더 무서운 불륜 그건 바로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나오는 불륜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정신적 육체적 불륜보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체적인 불륜이야. 흥신솥 붙이면 어디 모탈같은데 가는거 현장에서 잡아낼 수도 있고 또 정신적 불륜이야. 카톡 전화 내역을 털어본다든지 또 둘이 자주 붙어다니는 정황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방법 그런게 있지만 정말 그 어떤 것도 잡아낼 수 없는 이 은밀한 상상불륜 바로 저희 남편이 그런건데요. 여러분 보시고 조언좀 해주세요. 저희 남편은요. 항상 그래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늘 지쳐있었어요. 당연히 일을 하고 왔으니까 그런건데 문제는 늘 그랬던 사람이 이상하게 작년 가을부터는 지친 얼굴이 아니라 되게 밝게 웃으면서 집에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당신 요즘 퇴근하는 모습이 왜이렇게 밝아? 이렇게 몇번 물어봤는데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어 그게 요즘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너무 잘되고 있어?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프로젝트 좀 잘 풀린다고 퇴근할 때 늘 힘들어하던 남편이 이렇게 웃으면서 온다고? 아니 아니. 사실 저도 처음엔 그냥 마냥 좋기만 했어요. 그런데 계속 웃고 들어오니까 이거 뭘까 점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바로 오늘이죠. 남편이 모처럼 일찍 퇴근해가지고 집에 같이 있었는데 책상 위에 남편분이 보이던 바로 그 중간 어떤 여자 이름으로 개인 카톡이 오는거에요. 내용은 보니까 뭐 보고서 작성 관련 음무? 그런거였는데 문제는 다른게 아니고 바로 그 여자의 프사였어요. 그냥 한눈에 봐도 우리 나이대 젊은 여자더라구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요. 저한테 평소 회사 얘기를 잘 안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자기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 누구누구가 있는지 자기 상사부터 부하직원까지 그정도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그동안 말했던 동료들 중에 젊은 여자는 없었다고 이렇게 젊은 여자한테서 연락이 오다니 너무 당황스럽고 또 순간 쎄 해가지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자기야 아까 보니까 어떤 여자한테서 톡 왔던데 누구야? 아 그 작년 가을에 우리 부서로 옮긴 과장님이야. 그래? 아니 그런데 나한테는 왜 계속 말을 안했어? 뭐? 아니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아니 내 말은 다른 동료들 이야기는 다 해줬으면서 이 여자 이야기는 어떻게 단 한 번도 없었냐 이거야. 작년 가을에 온 거면 벌써 반년이나 됐다는 건데 그럼 나한테 이야기할 기회도 많았었던 거 아니야? 야 이 과장님 말고 다른 동료들 중에도 너한테 말 안한 사람 오지게 많다. 유난 떨지마. 그만하라고. 적당히. 야이씨. 이러는데 바로 여기서 제가 저희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려 두 가지나 나오죠. 첫 번째.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남편은 작년 가을부터 퇴근길이 딱 밝아졌는데요. 어떤가요? 그 여자가 저희 남편 부서로 옮긴 시기랑 거의 똑같죠? 야이씨. 남편 말로는 프로젝트가 잘 돼서 기분 좋은 거다 그러는데 예전에 다른 프로젝트가 잘 됐을 때는 웃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피곤하고 힘들어 했거든요. 즉 이거는 이쁜 여자랑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됐으니까 기분이 좋았던 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자의 존재를 저한테 계속 숨겨온 거 남편은 저한테 굳이 말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제가 다시 이 여자와의 주고받은 카톡을 보니까 둘이 같이 보고서도 쓰고 발표 자료도 같이 만들고 하면서 꽤 많은 일을 같이 해왔더라고요. 그랬는데 무려 반년 동안 이 여자에 대해서 어? 단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다고? 이거 누가 봐도 수상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일 열받는 건 지금 남편이 하는 이 행동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도덕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불륜 이런 김세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단 저희 남편 회사 공기업이라 단 한 번도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한 적 없고요. 유연 근무자라서 집에 일찍 퇴근한 적도 되게 많거든요. 거기다 저희 남편 되게 가정적인 사람이라서 항상 우리 가정을 최우선시했고 또 혼자 외출하는 거 거의 없어요. 한다 해도 가끔 시댁에 자기 혼자 들릴 때 그때 말고는 없는데 아마 그래서 제가 흥신소를 붙여봤자 먼지 하나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와 주고받은 카톡을 제가 유심히 다시 봤는데요. 정말이에요. 업무적인 거 외엔 아무 대화가 없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털었는데 먼지도 안 나오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남편이 불륜을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봤을 때 저희 남편은 이 여자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 퇴근길이 그렇게 밝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저한테 굳이 이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 걸릴 게 아무것도 없거든. 남편은 이 여자랑 같이 일을 한다는 사실이 설레이고 하루하루 두근거리고 있는 걸로 보여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이 되는 거니까 굳이 저 여자랑 뭐 따로 사적인 대화를 한다거나 만남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럴 이유가 없죠. 속으로 두근두근하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희 남편 성향이 그래요. 엄청 가정적이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가정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더러운 행위 자체는 절대로 하지 않을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런 저한테 오징어 지킴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래요. 당연히 그 여자는 유부남인 저희 남편에게 그 어떤 관심도 주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해요. 이건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여자가 아니라 바로 저희 남편이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 여자한테 관심을 주고 있다는 거라고요. 저는요. 바로 이게 참을 수 없고 역겹다 이겁니다. 여자들이야 저희 남편 그냥 시장통에 있는 오징어 보듯 하고 말겠지만 남편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소름끼친다 이거예요. 정말 너무 역겨워서 아까 남편이랑 대화하다가 밖으로 잠깐 나왔는데요. 남편은 지금도 그래요. 계속 아 그 참 유난 그만 들고 집에 들어오라니까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찔리는 거겠죠. 다시 말하는 거지만 지금 저희 남편의 행동들 진짜 실제로 하는 불륜이나 성매매 같은 거랑은 다르게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문제될 게 없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더럽고 역겨워요. 그렇잖아요. 성매매 따위야 어차피 그 여자와 관계가 끝나면 하루는 끝나는 거지만 지금 이 여자한테 느끼는 그 설렘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또 보통 사람들은 지금 제가 느낀 이런 감정과 다르게 대놓고 불륜하며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만 나쁘게 보고 저희 남편에게는 괜찮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려 억울함을 좀 풀고자 하는 거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좋은이든 뭐든 다 좋으니까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번 님아 님 일 안 하죠.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봤죠? 와 글만 보는 건데 숨이 턱하고 막히니 남편 죽일 거야? 여자의 존재를 숨겼다는 거 어? 이걸 가지고 미친 망상을 하고 있네? 님 이거 위부증이야 병원 가요 병원 아니 아무 의미 없으니까 말을 안 했다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 그럼 뭐 미주할 고주할 모든 걸 하나하나 다 고에 받쳐야 되나? 소름 돋네. 제발 병원 가든가 싫으면 나가서 일을 하든가 뭘 좀 해라. 2번 야 이 미친 여자야 그 여자랑 같이 일하는 게 좋으면 퇴근길이 아니라 출근길이 밝아야 정상 아니냐? 그래 미칠 수 있어 미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제발 곱게 미치라고 이게 뭐야 이게 3번 이 여자 진짜 아무리 봐도 정신 나간 것 같아요 물론 회사 생활 하다보면 눈이 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딱 거기까지지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거든 그냥 뭐 되게 잘생겼다 그럼 얼굴 보는 재미 정도랄까? 아니 만약 네가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에 차원우가 앉아있네 그리고 그 차원우랑 매일매일 같이 일하면 회사 생활 즐겁지 않겠니? 4번 나도 남편 바람 때문에 이혼한 여자야고 그래서 정말 어지간하면 네 남편 까려고 들어온 건데요 님아 아니지요 이건 의부증이야 말기다 말기 반드시 병원 가야 돼요 이러다 네가 아니라 네 남편 죽어 5번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지 대충 알긴 알겠어 근데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문제 삼고 잡아 쪽 치러들면 이 세상에 먼저 안 털려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결국 마음을 줬다 치더라도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은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니냐고요 대댓글 지금 장난합니까? 저게 뭔 마음을 준 거야? 야 정신병 환자들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망상의 나라를 펼치는 유부녀들 보면 진짜 아 아니 밖에 나가가지고 일이라도 좀 하든가 맨날 짓고서 이렇게 처박해 할 짓이 없으니까 이딴 거짓같은 망상을 하는 거 아니야? 6번 님아 참네 이건 불륜이 아니에요 그냥 네 망상입니다 아니 차 은유가 좋다고 팬미팅 가면 그게 불륜이라고 누가 욕합니까? 안 하잖아요 참 답답한 사람이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여자가 예쁜 사람이라고 믿는 것도 규지같은 망상이야 한심해 본 적 있어? 7번 정신적 육체적 불륜보다 더 무서운 불륜이라니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바로 의무증이죠 8번 그게 그렇게 역겹고 더러우면 그냥 이혼을 하세요 아니 역겹고 더러운데 어떻게 같이 살부비며 살아요? 그게 아니면 남편 회사 그만두게 만들고 네가 나가서 보러오면 되는 거 아닌가? 9번 나도 같은 여자인데 이 여자 진짜 무섭다 제목이 너무 이상해서 뭐야? 하고 들어왔는데 내용 완전히 미쳤구만 아니 네가 말했잖아요 털어봤자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냥 의심만 하고 자빠졌어 아줌마 이러지 마시고 어디 동네 마트 알마라도 하러 가세요 맨날 쳐 놀고 있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거지같은 망상을 하는 거 아니야 11반 뭐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너희 남편이 더럽게 그 여자로 상상 속에서 강간했다 이거야 지금? 증거가 없어서 의심을 하는 상황이네요 이야 기가 찬다 기가 차 이건 뭐 답 없죠 병원 가도 못 고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